신선한 취준생활의 지친 그대로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의 메시지를 아낌없이 통과한 최슐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플립 풀소통 방송. 취업을 향한 자로자로 잡잡잡. 잡 잡스 원어디스프레스에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탑승하시죠! 오라이! 들어와 들어와!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왜 웃으세요? 시작하자마자. 너무 이렇게 기차가 약간 뿌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 네, 오늘은 금요일 말하니 좋으니 살롱 코너입니다. 누구에게 말하기에 어려운 그런 고민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해결해드리는 그런 코너 꽉 막힌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저는 이름 긴 연합뉴스티비 아나운서 김빅토리아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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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주시죠, 은희님. 네, 저는 오늘 말하기 좋으니, 아 말하니 좋으니 죄송해요. 말하니 좋으니 살롱에서 조은희를 담당하고 있는 조은희입니다. 우와! 조은희 사랑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뉴스티비 기상캐스터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여신! 반갑습니다. 오늘 코너 이름, 말하니 좋으니 살롱. 뭐 이름만 보면 거의 은희 쌤이 만드신 것 같아요? 어, 거의 그런 느낌처럼. 약간 헌정한 느낌? 어, 저 그래서 요즘 출입증 왜 안 주시냐. 나도, 나도 아이디 카드. 나 이렇게 딱 찍고 싶다, 그 주황색. 나도. 이 정도면 가능하죠. 약간 대회 협력 차장으로서 거의 연합뉴스 직원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네. 받으셔야 되는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 카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기. 어머, 아 그래요? 만약 맨날 다니는 것보단 가끔씩 오시면.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사랑도 그렇고 다. 모든 가끔씩. 천천히, 간헐적으로. 간헐적인 것. 가장 좋죠. 간헐적인 것 좋습니다. 농담. 네. 오늘 우리 매일 한 분씩 추천. 아, 추천이 뭐지? 사연 받아서 축하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개가 있어요. 어, 맞습니다. 강서구 소개해 주시죠. 민진 씨. 네. 저희가 매번 좀 축하할 일, 좋은 일들 소개해 드리잖아요. 경주사 토크. 네.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이성민 님. 생일이라고 하시네요. 이성민 님 누군지 아시죠? 아, 그럼요. 누군지 아시죠? 아시죠? 우리 작가님, 작가님.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일요일에 생일이세요. 맞아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일단 오늘 커피도 주셨어요. 맞아요. 생일은 작가님인데 커피 내가 받았지 왜? 우리가 먹어. 달라는 거죠. 생일 쿠폰. 아, 이거 하나. 어, 이거 하나에 상응하는. 이거에 한 열 배 되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맞습니다. 야굴 님 오늘 안 오셨죠? 맞아. 왜 안 오셨어요? 소듕한 우리의 시청자 야귤, 야... 야굴 님. 야굴 님. 생일이라고 하셔서 생일은 언제이시지? 오늘 생일이에요? 오늘 생일이신가? 그래서 지금부터? 29일이 생일이라고 하시네요. 오, 작가님이랑 똑같네요. 일요일. 두 분 다 일요일 생일이시네요. 우리 작가님이 야굴림 아니야? 아... 작가님 지금 핸드폰 안 하고 있나? 하하하하하하 축하드립니다. 흥미적 의심.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일단 빅톤 님 제일 먼저 오셨고. 자파. 자파. 최재형 님 오늘도 오셨고. 카드 박자 최리 님 오셨고. 곰돌이 돌봄이 오셨고. 빵그 님 오셨고. 시그루 잡종 님. 앤을그니. 와... JTBI 님. JTBI 님. 읽어주세요. 날씨 유전. 날씨 유전. 하트하트. 저것도 안 읽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저것만 보고 있었어. 좋은 입장 해주셨어요. 시그루 잡종 님은. 시그루 잡종 님 저 아시는 분인가봐요. 그래요? 그래요? 시그루 잡종 님? 뭔가 저번에도 저 칭찬해주셨어요. 아, 진짜요? JT 저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날씨 유전 써주신 분? 어, 알죠. 아시는 분이에요? 저분은 저희 잡더 라이브부터 되게 많이 맞으셨던 분이어서. 최재형님만큼이나 많이 참여해주셨어가지고. 네, 소중한. 지난번에는 앤을그니 님이 또 활약해주셨고. 제가 왔을 때. 자파하. 자파하 반갑습니다. 저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우리 잡더 라이브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도 궁금해요. 어, 말씀 좀 해주세요. 어쩌다가 처음에 우리 그 당시 잡더 라이브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사실 막 홍보를 활발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활발히가 아니라. 거의 안 하고 있죠. 약간 그냥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이 그냥 우연히 들어와서 보신 거 아닐까요? 궁금이 어떻게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보신 것도 어려울 텐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잡스원우원이잖아요. 그렇죠. 잡더 라이브 아니라 잡스원우원으로 또 새로 유튜브 채널도 파고 그랬는데. 맞아요. 민원이 많이 모여야 그쪽으로 넘어가서 방송을 할 텐데. 아직 좀 부족해서 직업 방송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저희가 알면. 홍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검색했다가. 코로나19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방송했던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떴구나. 쏘미 님 오셨네요. 쏘미자파. 반갑습니다. 오늘도 댓글 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선물이 있잖아요. 아시죠? 네, 오늘 선물을 소개해볼까요? 맞습니다. 먼저 품격 있는 면접 점장 전문 쇼핑몰 수환제이에서 구두를 제공해주신 임송아 사장님. 화이팅! 화이팅! 임송아 사장님 지분이 상당히 높으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뭐가 있죠? 자, 다음으로 푸드테크의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 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보내주신 한재훈 대표님 사랑합니다. 이 발포정은 술에 넣어 먹어도 정말 좋습니다. 술에요? 다이어트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거리 같은 거 아니에요? 술이 살지잖아요. 술이 살지잖아요. 소주 칼로리 높은 거 아시죠, 여러분? 소주가 칼로리가 높아요? 높아요. 다들 높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나중에 배신감 느꼈잖아요. 진짜요? 한 400인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차피 딴 면 다 못 먹어서. 저도 못 마시는. 아니, 진짜 그 소주랑 고기 이런 거 짠 거랑 같이 먹으면 그게 약간 그 북극곰이 잘 때, 겨울잠 잘 때 생기는 그런 지방 같은 게 생긴대요. 그걸 모르고 난 맨날 먹었던 거야. 진짜요?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리아퐁을 넣어 드시면. 소주에다가. 그렇죠. 소주를 안 먹을 생각은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저 그때 칼로리 낮은 술 이런 거 찾아봤잖아요. 있어요? 근데 안주 안 먹으면 괜찮지 않아요? 위스키가 조금 낮대요. 위스키. 그래서 위스키를 저번에 먹었잖아요. 먹겠다는 의지. 맞습니다. 이렇게 발포증 비타민, 다이어트 밀키트, 구두.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픽 독서, 해커스 문제집 드리고요. 그리고 잡수원원의 가족입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지난 수요일에 또 나오셨어요. 원래 이분 별명이 있었는데. 뭐요? 이명박? 진짜? 죄송해요.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때 당시에 애늙은이 님이 엄청 놀리셨어요. 기억력 진짜죠. 볼테리오 막 이렇게 하시고. 맞아 볼테리오 노무사님. 이명박 노무사님. 엄청 놀리셨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시면 어떡하죠.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말 안 했어요. 저는 볼테리오 얘기하려고 했는데. 굳이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죠. 그러게요. 김가란님 자파. 어제 김가란님이. 김가란님 누구이시지? 피아니스트. 그때 봤던 분. 그래서 어제 김가란님도 리아퐁 소주에 타서 드셨어요. 만나셨어요? 네. 같이 고기를 먹었죠. 너구리도. 그리고 너구리도. 리아퐁 대표님이랑 다 같이.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가란님. 반갑습니다. 되게 유명한 피아니스트에요. 검색하면 나와요. 진짜요? 악기를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검색하면 안 나와요? 선생님 검색하면 안 나와요? 저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조은이 치면 이제 바로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서초구청장님. 진짜요? 작가님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서초구청장님. 그 다음이 조은이 작사가님.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네이버에 발 디딜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름 바꾸세요? 빅토리윤이 이런 걸로. 저 사무엘. 저 사무엘. 아니. 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기억하시면. 사무엘. 뭐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도 솔직히 솔로몬이 생각이 안 나서 사무엘이라고 했대. 그거는 뭐지? 처음 이제 같이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김 빅토리 아나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빠진코를 되게 열심히 봤는데 그때 되게 솔로몬 이름이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가장 최신으로 들은 영어 이름이 솔로몬이니까 이제 솔로몬 아나운서님은 언제 나오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구야.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아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 뭐였지 솔로몬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장실 쌤한테 아 그 사무엘 아나운서님. 난리났어. 틀린 걸 맞추기 위해 틀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름이 몇 개야 여기 와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가베 이런 거는 해야 되나 혹시 취멘인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부로도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빅토 아나운서. 빅토 아나운서. 빅토 우리 팬님도 오셨잖아요. 맞아요. 제일 먼저 들어오셨어. 맞아요. 기억하겠습니다. 갑자기 할 말일까. 이게 아까 송지런 노무사님이 쓰신 책을 드린다는 말을 하네요. 그렇죠. 얘기가 길어졌네. 책 제목이 너무 좋아요.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 이거 읽어야 될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채팅 참여하세요. 받고 싶다. 그러시면은. 슬픈 얘기 그만하고 우리 실시간 듣고 많이 참여해주시면은.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들 드리죠. 선물 오늘은. 기준. 근데 이 기준 우리 맨날 똑같이 말해가지고. 맞아요. 좀 색다른 거 하고 싶은데. 오늘 한 명만 줄까? 이렇게 딱. 그렇죠. 몰아서. 대박이다. 괜찮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이것도 구두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으면 임송화 사진이 힘드신데. 그러면 구두 빼고. 책이랑. 책이랑. 발포정 비타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두 개 어떤 분 봤을까요? 그냥 끌리는 분이요. 끌리는 분? 네. 딱 기억에 남는.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맞게 못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민지 캐스터님이 본인 환영하는 사람 기다렸거든요.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내내 기다렸는데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그냥. 그냥 드렸어. 너무들 하시네 정말. 너무들 하시네. 뮤비 환영. 저희는 진짜 새로운 분들이. 말 안 하고 몰래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맞네요. 뮤비. 저희 이제 처음 말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저희가 구매해 줄 의향이 있어요. 근데 또 뮤비만 준다고 하면은 기존 분들 또 참을 안 하신다면. 그럼 이거 나눠서 주죠. 기준 비밀. 기준 비밀. 마지막에 우리. 우리 느낌대로. 우리 느낌대로. 술 제일 잘 마실 것 같은 거예요. 틀린 말하니 좋으니 살롱. 좋습니다. 오늘 말하니 좋으니 살롱. 어떤 코너예요? 여기 없어요. 이건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함께하면 이거는 이제 없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하니 좋으니 살롱은 어떤 거냐면요. 말하니까 좋으니?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약간 중의적인 의미인 거죠. 좋으니 살롱 플러스 이제 말하니 좋으니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고민. 죄송해요. 사랑했어. 사랑에 대한 건 아니죠 오늘은. 그냥 이거 있잖아요. 투데이 잡스랑 좀 겹치는 코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하니 좋으니 살롱만큼은 재미. 감동. 재미 감동. 재미 감동. 그리고 빅재미. 빅재미. 오늘 봤는데 재미 감동보다 약간 빡침 이런 거 있던데. 같이 분노해 드립니다. 같이 욕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 28살이 남자분의 뒷담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저 이 사연 소개해 주시죠. 읽어주세요. 제가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귀찮아졌어요. 갑자기 귀찮아졌나요? 그럴 수 있어요. 자. 28살 남자입니다. 저도 28살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자. 그것도 사연이에요? 자기 생각 말하니요. 너무 자연스럽게 녹여버렸는데. 말하니 좋으니. 아무 말이나 하느니. 아무 말이나요? 자.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부금 안 깔아주시나요? 깔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도 어두워졌어요. 자. 그래서 이어갈게요. 자.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알바도 하고 근데도 수도권에서 기회가 돼서 방위산업체로 마무리하고 정규직으로 열심히 다니다가 재작년에 향수병이 크게 터져서 2년 전에 고향 내려와서 2년째 방황 중입니다. 고향 내려가셔서 계속 방황 중이시네요. 모아둔 재산이라고는 대출 없이 지방 원룸 전세 잡은 거. 아. 전세 잡으셨고. 그리고 중형 중고 세단. 현금은 350만 원 정도에 따로 은행 적금 넣은 건 없고 보험 적금으로 결혼 적금 쓰려고 따로 놔둔 5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 자. 주변 사람들 보면 비트코인으로 범친구들도 많고 같은 나이지만 다들 자기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제가 뒤처져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8개월 전에 입사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회사 사정이 힘들다 보니 급여도 두 달째 밀리고 급여가 밀림으로써 소비 습관이 이상해지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하고 싶지만 제가 여태 형기 있어서 참고 있는 거긴 한데 커뮤니티 이런 걸 안 해서 따로 주변 지인들이랑 재산 문제로 이야기 해본 적은 없긴 한데 제가 많이 뒤처지는 편인가요. SNS를 끊어야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저런 생각이 많네요 라면서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28살 남자분 일단 이분이 고민하시는 건 금전적인 게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자금 5천만 원이 있는데 지방에서 원룸 전세 살고 계시고 현금 350만 원 돈이 있으시고 급여도 밀리고. 지금 근데 이런 급여적인 부분도 문제고 어떤 일종의 타인들과의 비교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상담하고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맞네요 맞네요. 딱 들으면서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그 전세도 안 보고 제가 또 이제 그 350 이 숫자만 봤어요. 제가 숫자만 봐가지고. 350. 355천 이렇게만 딱 있어가지고 전세 자금을 생각 안 하고 있었을 때는. 그러게 보증도 있었는데.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면 28살이시고. 왜냐면 남자분이시면 이제 군대도 갔다 오시고 하니까 취업이 좀 느려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치면 5천만 원 모으신 거 많이 모으신 것 같고. 약간 적배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전세 잡은 거를 안 봤어요. 한글을 안 읽고. 전 재산이 이제 5천만 원이라고 할 거면 이제 집도 있어야 하고 이러니까 조금 적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니 그래 중형 중고 세단 이것도 못 봤어요. 한글을 안 봤네요 제가. 350. 5천 이것만 봤어요. 단순하게. 사무엘. 영어 이름 솔로몬 이렇게. 단순하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전 재산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혼자 살기에는 조금 빡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28이면 저는 충분한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가 근데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 분의 문제는.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어떠셨어요? 민지캐스터께서는? 저는 친구분이시거든요.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 친구인가요? 친구가 아니라. 그래서 친구들을 보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막 취업을 하거나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딱 시기로 봤을 때는 부족하거나 남이랑 비교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계획을 갖고 살아갈 거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지금 당장 이걸로 비교해서는 뭐가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그리고 많이 이미 되게 많이. 일단 지금 올라와 주시는. 네. 그걸 보면. 네 맞아요. 빅토님은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 공감을 좀 해주시고. SNS에 대한 이야기 했던 거 재영님이 또 얘기해 주셨고. 빵끄님도 그렇고. 5천만 원이면 많이 모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맞아요. 시구르 잡종님도 28살에 현금 5천 잘 모은 거 아닌가. 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빚갓도 시작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재영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진짜 무슨 5천만도 없어. 진짜 통장 보내주세요 그러면. 현금 기준 아닐까요. 현금 기준? 현금은 나도 5천 원도 없는데. 현금 말고. 본인 통장 얘. 5천 원도 없는데 라니. 저거 진짜면 너글님이 5천 원 보내주셔야 된다고. 맞아. 너글 피디님. 근데 진짜면은 어떻게. 상처 중이잖아요. 상처 중거네. 상처 중거네. 아 짜증나요. 누나 진짜 이러지 마세요. 일단. 저는 제가 남자인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5천만 원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일단 이 원룸 전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건 뭐 부모님이 해주셨을 수도 있고. 얘기 딱히 안 했으니까. 5천만 원만 놓고 보면. 남자가. 군대를 2년 가고. 스무살 대학에 졸업 가서. 졸업하면 스물 한 다섯에서 여섯이거든요. 칼 졸업하면. 근데 한 2년에서 3년 일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5천을 모았다. 왜냐면 28살에 왔으니까. 근데 5천을 모았다고 그러면. 1년에 거의 한 2천만 원 모으신 거거든요. 대단하다. 2천만 원 가까이. 근데 사회초년생이 진짜 많이 받아야. 현실적으로 3백만 원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3백만 원 받았다고 쳐도 2천만 원 모으려면. 한 달에 2백은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으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저 28살 때 저는. 저도 1천만 원 없었던 거 같은데. 현금도 350만 원 정도는 있대요. 현금 350만 원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 적금도 본인이 모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5천만 원 모으셨지? 열심히. 대단하시다. 뭐 하셨는지. 뭐 하셨는지. 근데 제가 아는 저 친구도. 방위산업체에서 맞다 맞다. 방산에서 돈 버셨겠구나. 아 맞네. 시끄러자 우선이 너무 예리하신대요. 너무 예리하신대요.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근데 그러면 이제 말이 되네요. 방산에서 돈 버셨겠다. 그러면 말이 되네요. 진짜 열심히 버셨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는 장교로 3년 3개월이나 군대에 있었는데. 제가 나올 때 3천도 못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돈 많이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군대 월급 200만 원 넘는 데가 없거든요. 방산도 한 200만 원에서 200만 원. 많이 받으면 250일 텐데. 이분 진짜 열심히 모으신 것 같아요. 그냥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냥 이분 성실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명확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리고 얘기하신 게. 그. 여기 뭐였지. 여태 해온 게 있어서 참고 있는 거긴 한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명확한 직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방위산업체이기도 하고 또. 뭔가 본인이 참으셨으니까. 방사는 이제 끝났죠. 정규직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고향에 내려왔다. 그렇죠. 고향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직무가 명확하게 있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기술직이라든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찍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만둘까 말까를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회사? 네. 급여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급여가 밀리는 8개월 전에 입사한 회사인데. 두 달째 밀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손절에 딱 그만둬야 되는 건지. 이거는 볼트리아 논의사님한테 연락해야겠다. 그러게. 연락하셔야겠다.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이분. 근데 이분 우리 시청자 아니잖아. 시청해주세요. 언젠가 시청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댓글 남길게요. 이거 링크. 오 좋다 좋다. 그럼 좋잖아요. 뒷담화 못하잖아요. 뒷담화 할 게 아니에요. 우린 걱정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뒷담화를 하는 대상에. 두 번째 사연에서 뒷담화 시작합니다. 정말. 저는 이분이 직장은 일단 그만두시는 걸 추천. 이직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급여가 밀리는 채소라는 거. 최재형님도 괜찮은데 이직 준비도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요. 근데 8개월 전에. 그러니까 이직이면 뭐. 근무 기간은 뭐. 8개월이면 충분히 될 수 있겠는데. 신입으로 들어가시기는 하셔야겠죠. 경력직으로 가시기는 조금 어려우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대단하신데. 대단해요. 28인데. 그러니까 28이 적다 많다. 이걸 둘째 치고. 맞아요. 한창 이제 벌고서. 버는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서 산다는 거. 제가 볼 때 이분은. 문제는 SNS야. SNS. 맞아요. 본인 상황이 안 좋은 거라기 보다는. 맞아요. 돈도 많이 모아 두셨고. SNS가 문제인 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우리가 사실 이분한테 걱정해야 되는 건. 돈이나 능력은 아닌 거 같아요. 그냥 이분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실 거 같은데. 근데 다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남들은 나보다 더 행복한 거 같지. 나는 이걸 부족한 거 같지.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짚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맞아요. SNS. 중간에. 주변 사람들 보면 비트코인. 그리고. 이것도 주변 사람이. 사업. 이게 SNS에서 본 친구들인 거 같아. 맞아. 그렇죠. 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소비 습관을 얘기하셨잖아요. SNS는. 좀 멋지고 이런 거를 많이 올리니까. 사랑하는 게 올리는 거지. 왜 SNS 많이 하세요?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인충. 인충까지는 거의 반 인충. 근데 저는 약간. SNS에서의 저와 현실에서의 저를. 약간 분리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언젠가부터. 왜냐면. 약간 일적으로 하기도 하고 하니까. 두 분은 아무래도 일적으로 하시는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뮤직캐스터님 SNS 팔로우 많지 않아요? 아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도 좀 그런 거 같아요. 조금 더. 밝은 모습. 좋은 모습을. SNS가 원래 그렇긴 하지만. 일적으로. 접근하고. 또 업로드를 하는 경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두 분은 아무래도 방송을 하시니까. 그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삶을. 그냥 진짜. 다 올리는 사람. 주변 분들 많잖아요. 전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진짜. 이러놓고 비공개로 막. 전담 채들 엄청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욕하고 막. 욕하고. 악플 달고 악플 달고. 저는 약간. 호떡 너 극혐 달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저도 이제 콘텐츠가 중요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뭔가. 너무 소모적인 거예요. 남의 일상을 내고. 왜 봐야 되지? 이래서. 어차피 저는 그냥. 커리어는 좀. 어차피 제. 저의 모습을 노출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저는. 강의 콘텐츠를 하는 거니까. 그냥 뭐. 해커스 내에서 유튜브만 하고. 이렇게 하지. 인스타는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소설. SNS 자체 안 해요. 아 정말. 너무 좋아요. 그거 진짜 대학교 때 하던 거. 계정만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계정만 살아있고. 저는 안 해요. 와. 근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남들 사는 걸 볼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거 아시잖아요. 어차피 진짜 친하면 카톡으로 연락해요. 어. 그쵸. 맞아.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된다. 약간 SNS는 인생의 낭비다. 약간. 허거슨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허거슨 존경합니다. 허거슨 저도 존경합니다. 네. SNS는 인생의 낭비다. 낭비다. SNS가 뭐 즐거운 것도 있고. 좋은 거 자랑하고. 방송국도 많은데. 그런 좀. SNS를 하면서. 허무해지고. 이런 경우도 많은 거 같아요. 그래. 일단 생김새도 다르잖아요. 생김새? 아 맞아. 내가 아니야. 아니 되게 뭐. 나도 그래. 왜 그런 거 있잖아. 인플루언서야. 근데 이제 뭐. 우리 알던 동기래야. 후배래요. 친구가. 보내줬는데. 얘가 누가? 못 찾겠는 거야. 누가 내 후배지? 약간 이런 거. 앞담 시작했다. 앞담. 시작됐다. 누군지 말 안 했잖아. 누군지 말 안 했잖아. 근데 지금 찔리는 사람 몇 명 있을걸? 몇 명 있을걸? 몇 명 있을걸? 몇 명 있을걸? 난가하면서. 스노우 지울까 지금 생각하고 있을걸? 눈이 있다만 해. 그리고 비율이 막 거의. 서장훈이야. 다리 길이가 미만하고. 너무 거짓된 삶이 아닌가. 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분이 보는 분들은. 약간. 남자분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차. 이런 거 막. 시계. 시계 이런 거 꼭. 핸들샷 핸들샷. 이거 왜 찍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로고 보이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놓고. 지갑. 샤넬 가방.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서 여기 살짝 보여야 돼. 로고랑 이렇게. 이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것도 최소 스타벅스 가져와 찍는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요즘은 뭐 SNS에서 되게 힙한 카페 같은 데 가면. 생각하는 게 이거 SNS 없으면 여기 사람들 안 올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이 있어. 맞아요. 또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솔직하고. 좀 이상한 사진을 올리는 분들이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SNS에서. 너무 예쁘고 멋있는 모습보다도. 좀 엽사 올리고. 엽사 같은 거 올리고. 엽사 올리세요? 진짜 있는 게 제대로 안 올리는데. 약간 스토리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 뭔가. 그런 분들. 맞아 맞아. 저도 아나운서 하기 전에는 SNS 비공개였었는데. 일하고 나서 공개로 돌린 거 같아요. 맞아요. 저도 푸르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잡더라. 이거 잡스 워너 하는 것도. 아 이거 올려야 되는데. 캡쳐해서 올려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한 2주째 아예 안 올리고 있어요. 같이 올릴까요? 해야 하는 의문감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너구리 삐졌어. 지금. 너구리 삐졌네. 홍보기 안 해주세요. 우리 이거 다 켜주세요. 이거 안 켜주세요. 우리 지금 여기 안 보여요? 댓글이 안 보여요? 댓글이 안 보여요. 맞아. 이분은 SNS를. 근데 이분이. 커뮤니티 이런 걸 안 하는데. SNS를 끊어야 할까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는. 네이트 이런 거에.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SNS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있는데. 네. 저 처음 들어봤어요. 카페인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앞글자를 따서 생긴 말이래요. 오. SNS에 일한 상대적 박탈감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 네. 아 근데. 그래서 이런. 얼마 전에 이런 SNS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만 해도. 우울과 불안 증상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본인 이야기시네요. 더 신기하다. 근데 진짜 괜찮아요. 되게 약간 행복해요. 원래는 하시다가 안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안 한 지 한 3년 된 거 같아요. 너무 좋아요. 3년 꽤 오래되셨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사진만 찍고. 그냥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그냥 이런 정도로 하는 거 같아요. 댓글 보면은. SNS에 외제차 올리고 명품 올리는 거 별로. 최고로 잡중 님이 얘기하셨고. 맞아요. 비투 님이 뜨끔하셨어요. 왜 뜨끔하셨어요? 최재형님 시간 낭비 시스템. 시간 낭비 시스템. 시간 낭비 시스템. 시간 낭비 시스템. 카톡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제 여동생 같은 경우도 SNS 아예 안 하고. 카카오톡도 요즘 연락 안 된다 싶으면은. 삭제하더라고요. 전화번호까지도. 카톡에 막 친구 20명 정도 있고. 잠수를 타시는 분이네요. 그냥 뭔가 자기랑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되게 갖고 있는 게 싫대요. 유재석이네. 유재석들 카톡 안 한 대잖아요. 너무 많이 올까 봐 그분은 안 하시는 거 아닐까요? 카톡을 쌓이면 안 읽고 싶고 귀찮고 이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는 진짜 한 일주일 정도 제주도 가서 핸드폰 꺼놓고 살고 싶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 전화를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 그냥 빨리 딱 끝내고. 투다 뜰 거면 떨고 끝. 이렇게. 맞아요. 근데 또 SNS로 일도 많이 들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퇴하는 상황. 그렇죠. 요즘은 번호 안 주고 DM 물어본대요. 빵간 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DM 두 분은 많이 받으시겠네요. DM 많이 받죠? 어떤 거 받아요? 좋아해요 이런 거? 결혼하자마자. 결혼하자마자 꼭 있어. 맞아 결혼해달라고. 왜요? 저 오늘 외국인한테도 봤어요. 저 어디 살아요 이런 거 다. I want to marry you. 왜요? 그걸 알면 제가 그 분이랑 결혼을 하든지 했겠죠. 근데 많아요. 저는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BTS 팬들이 빅도라서. 솔로몬이면 안 들어와요? 솔로몬이면 일본분들. 뭔 소리지 이게? 솔로몬은? 하침코에서 솔로몬이 일본분들이었으니까. 사무엘은 저기 이스라엘분들. 결혼하자고 하시는. 이상한 사람도 많죠? 이상한 사람도 많고. 감사한 연락도 꽤 많아요. 맞아요. 잘 보고 있다고 하고. 일도 연락이 오니까 확인은 해야 되는데. 요청하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보는데 이상한 것도 많고. 그 순기능과 안 좋은 기능이 두 가지가 다 있네요. 보면. 근데 요즘은 SNS가 좀. 지금 딱 약울림 말씀하시고. 약울림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우리 아까 축하해줬는데 처음에 안 와서. 맞아. 우리 서운할 뻔했어요. 처음부터 들어가 계셔요. 근데 약울림이 SNS가 인생의 포트폴리오 같은 느낌. 근데 진짜 저것도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현명하게 하면 정말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유명인을 처음 알 때. 예를 들면. 뭐. 뭐. TV 프로그램에서 누굴 봤어.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을 봤으면. 꼭 검색하는 게. 누구누구누구. 인스타그램. 검색해서 들어가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그런 걸 보니까. 좀 저런 시대가 되긴 한 것 같아요. 소개팅 할 때도. 번호랑. 인스타. 인스타 알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보면. 거의 제가 SNS를 잘 꾸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헤어진 남친, 여친 SNS 염탈 해본 적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없다. 진짜로? 진짜로? 없어요. SNS 안 하니까. 50시대 사셨어. SNS 안 하세요? 그런 거 없었어요. 버디홈피 이런 거? 궁금할 때도 있지 않나요? 저는 헤어지면 바로 차단. 아 진짜? 안 봐요. 어떻게 인간이 그래요. 저는 굳이 막 이렇게 차단하지는 않는데. 바로 차단하면 안 보이잖아요. 풀 수 있다. 근데 궁금할 수. 아예 안 들어가 봤어요? 한 번도? 저는 그리고 연애를 또 오래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가지고. 그렇게 대상이 많진 않은데. 아 근데 저는 약간. 약간 정말 제 남자 같은 편인 거 같아요. 왜 헤어짐에 있어서도. 보통 어떤 분들은 막. 남자분들은 약간 헤어짐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되면 헤어지자고 하잖아요. 답정너처럼.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마음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헤어지는 편이니까. 미련이 좀 안 남는 느낌? 그때 되게 잘해준다. 맞아. 엄청 잘해줘. 해두는 사람들이 키우고 남아. 그래서 제가 엄청 잘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을. 미안하니까. 엄청 잘해주고. 이제 헤어지자 이러면. 이 사람은 되게 당황스럽겠죠. 미안합니다. 갑자기 은희쌤의 사랑 이야기를. 연애타이를. 조은이 사랑해서. 아니 왜냐면 필요하잖아. 저를 약간 옛날 사람 취급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옛날 사람 친구 맞잖아. 이메일 보내고. 토요일 12시에. 핀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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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전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사무엘 그만. 접수 노래 막 나오고. 그 정도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자주 들어가세요. 자주 들어가진 않아요. 저도 좀 연애를 긴게 하는 편이라. 미련이 남는 적은 없는데. 궁금하잖아요. 저 오래 사귈수록 더 궁금하던데. 저 옛날에 방송에서 본 적 있어요. 패널로 나오더라고요. 시청, 방청객 이런 거 있잖아요. 헤어진 남자친구. 헤어진 남자친구. 뭐야? 무슨 방송이었어요? 그때 진짜 옛날이긴 한데. 그때 마녀사냥. 아 대박. 저도 마녀사냥이 패널로 나간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친구가 조연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봤었어요. 많이 잡아주는 거여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왜 하필 마녀사냥이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전남친을 보기에 썩 기분 좋은 건 아니고. 그렇긴 하네. 거기서 막 공감하고 있고. 포자 터지고 있구나 여기. 그렇죠 그렇죠. 초록 포자. 상관없습니다. 밀어넣는 갑의 여자. 있다. 빅2님은 있으시대요. 헤어진 남자친구 SNS를 영탈해본 적이 있으시고. 헤어진 전 남자 전 여자친구를 마주친 뜻밖의 장소가 있으신가요? 전 한 번도 없어요. 마주친? 없는 거 같아요 저도. 마주친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아 근데 그런 거 있다? 제가 비행할 때 생무원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내가 막 얼굴이 파랗게 질린 거야. 그래서 막 이러는 거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자기 일주일 전에. 생무원이었어요? 어 생무원이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 지금 무슨 소개 하시지 갑자기. 아 그렇겠다. 아니 저 우리가 자기소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 같이 회식자리에서 봤을 뿐이에요. 그냥 초면에 노래 부르고. 듀엣 했어요 저희. 아 진짜요? 그런데 서로 뭐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한 번은 그 친구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더니 일주일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탔는데 여자랑 탄 거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근데 일본이었나? 단거리 비행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빡친 거에요. 그래서 일단 막내는 여기 담당하시면 저쪽으로 가라. 이러고 막 우리 계속 노려보고 가고 막. 오랜 숱을 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뿌리고 싶었는데 노려보고 가고 막 계속.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진짜로. 밥 없다 하고. 진짜. 그리고 여자한테 약간 이렇게. 근데 어떻게 일주일만에 여행을 가야. 그러니까. 나쁜 놈 아니야. 바람 폈겠지 환생했겠지. 그 남자가 더 불안했겠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놀랐겠지. 모른 척 하지 않았을까요? 그 비행기를 타면 안 되지. 몰랐겠죠. 왜냐하면 승무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바닥만 보고 있던데. 바닥만 이렇게. 근데 그 남자가 더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승무원들 보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봤겠지 자기 여자친구도. 대박. 그래서 일부러 되게 친절하게. 필요하신 거 없으십니까? 더 무서워.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필요하신 거 없으십니까? 새로운 여자친구도 안 필요하십니까? 이러면서. 한생은 즐거우셨습니까? 이게 진짜 뜻밖의 장소야.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니까 전 남자친구나. 혹은 소개팅을 하다가 잘 안 되는 남자를 만나. 비행기에서 만나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없었는데. 주변 그 항상 같이 비행하는 크루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항상 제가 대타를 했죠. 내가 가겠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하니까. 상대방이 저를 보시는 경우들이. 맞아요. 제가 봤다기보다는. 상대방께서 저를 보셨다는.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나 봤어 이렇게? 그쵸 뭐. 잘 지내는 것 같더라. 이런 것도 있죠. 자니? 약간 그런 느낌도 몇 개 있고. 아 그거 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되게 되게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초등끼리 뭐 하겠어요. 근데 이 친구랑 고3 때 독서실에서 마주쳤어요. 역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요. 근데 그냥 충분히 괜찮고 그래서 재수했죠. 연애 안 하고? 아니 그 친구랑 만나가지고. 연애했기 때문에. 꼭 그 친구랑 만나서는 아닌데. 고3 중요한 시기에 뭔가. 딱 집중이 살짝 탁 깨지는 시기였어요. 그 막판에 진짜 공부하긴 했잖아요. 뭔가 이제 만나고 싶다. 막판에 진짜 하기 싫을 때 딱 마주쳐가지고. 갑자기 팡 터지면서. 수능 팡. 같이 날아갔죠. 팡 망쳤죠. 조금 잘 지내고 계실 건데. 그러니까요. 행복을 바랍니다. 행복을 바라진 않습니다. 행복하진 마세요. 웬만하면. 보고 있냐? 행복하진 마라. 행복하진 마라. 행복하진 마라. 행복하진 마라. 행복하려면. 그 조은이. 그 조은이 노래도 진짜 찌질하잖아요. 조은이 사랑해서 조은이니까요. 꿈에 나올 것 같아. 뭔지 알죠. 조은이 사랑해서 진짜 찐다. 이젠 괜찮네. 너무 힘들었잖아. 자 우리 넘어가 볼까요? 우리 재미있는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우리 근데 많은 분들 얘기하셨으니까 조금만 보고. 맞아. 뭐 있을까요? 야구님 일주일 환승 톰은 선 넘었네 하셨고. 맞아요. 응급 상황이라도 여자친구가 뛰어내리셔야 합니다. 최미윤이님. 최미윤이님? 최미윤이님은 처음 봤죠? 바람이 제일 나쁜 거예요. 쓰레기. 최미윤이님. 최미윤이님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최미윤이님 반가. 콜라 거부건 헤어지지 못해. 잘 살아라. 행복하진 마요. 맞아. 잘 살아도 아니에요. 못 살아라. 적당히. 적당히 살아라. 긍근히 살아라. 다시 눈에 띄지 마라. 긍근히 살아라. 긍근히 살아라. 긍근히 살아라 괜찮다. 왜냐하면 불행한 것까지를 바라는 사람이 좀 못됐잖아요. 긍근히 그냥. 그리고 불행하면 괜히 나 택고자 할 것 같아서. 맞아. 뭔지 알죠? 맞아 맞아. 너무 안 되면 그것도 안 돼. 긍근히. 조용히. 그렇죠. 똑같은 사람 만나고. 오케이. 갑자기 시청자가 봤는데요. 여러분 채널 고정이에요. 우와. 100명 남겨볼까요? 100명. 대박. 우리. 더 재밌는 얘기 할 건데. talk to. 이거 진짜 대박이야. 남친의 술자리 문제. 결혼해도 될까요? 결혼해도 될까요? 읽어주시죠. 이거는 진짜 우리 같이 뒤타마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해볼게요. 두근. 큐. 네. 결혼을 약속한 남친이 있습니다. 내년 5, 6월쯤에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남친이랑 직장은 다른데 같은 지역이라서 전셋집 구해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살고 있다고 하고 있네요. 저는 엄청난 집 순위에 원래 친구도 많지 않아서 밖에서 놀아봤자 한 달에 한 두 번 술도 안 먹어서 아무리 늦어야 열한 시에는 집에 들어온다고 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이런저런 취미생활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도 먹고 당일로 놀러도 가고 합니다. 이런 성격을 잘 알고 있는데 요즘 따라 술 먹는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태도 얘기가 나왔어요. 태도. 아티튜브. 네. 번화가에서 집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사실 택시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왕복 3,4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 해도 술값에 택시비에 아무리 못해도 2,30씩은 깨져서 고민이라고 해요. 술을 못 먹게 하는 건 어려우니까. 데리러 간대. 데리러 간다고요? 데리러 간대. 네. 제가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데리러 가면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같이 술 먹는 친구들 말고 직장 동료인데 술 먹다가 만났다고 하면서 여자가 몇 명 끼어 있다든지 아니면 말 안 한 여자들이 있다든지 새벽에 너무 늦게 들어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왜 여자가 끼어 있냐고 말을 왜 안 했냐고 물어보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쟤네가 뭐 여자냐고 하면서 늦으면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 아니냐라고 화를 내면 아 미안해 근데 나름 일찍 들어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가 엄청난다고 해요. 물론 술 먹는 사람들에게는 저런 일들이 흔하고 빈번하게 일어낼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점점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지하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나 할 정도고 인생 선배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경험담이 있으세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으시나요? 이런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 받죠. 제가 술을 잘 안 마셔요. 제가 밤에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얘기 말고 어떠셨어요? 읽으시면서? 근데 저도 해요. 저도 술을 안 해가지고. 술 안 해요? 네 술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분들은 술을 대부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풀어주거든요. 내가 같이 먹으면 못 마셔. 여기 술 아는 사람 있는데. 여기 아는 사람은 있는데. 초블레스 타 먹는 사람 있는데. 소주에다가. 아 이거 약간 좀. 어떠세요? 근데 이거는 이 남자분의 태도가 진짜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아티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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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해. 이게 일단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친구들도 같이 먹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친구들이 자기 여자친구 부르면 안 돼. 그래서 뭐 아는 사람도 부르면 안 돼.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껴있고. 이런 분위기 사실 술자리에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부르고. 또 네가 아는 사람 부르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 같이 만나서 술을 먹고 이런 거 자체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 남자친구의 태도가 뭔가 석연치 않았다는 것 때문에 빡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남자친구가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어. 이러면 뭐 이렇게 커플링을 끼고 있다거나. 그리고 결혼할 거잖아요. 그러면 반지 끼고. 아 저는 여자친구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드러낸다거나. 아니 여자친구가 솔직하게 말을 한다거나. 좀 민망해도. 근데 지금. 근데 드러낼 거예요. 아마 이 분. 아 그래요? 남자분이.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기분 나쁘지 않. 나빠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러면 진짜 쉽지 않겠네요. 왜냐면 여기다 보나 마나지 남자가 막. 야 나 여자친구 너 있는 거 사람들 다 아는데. 뭐가 문제야. 막 이러면서 짜증내겠지. 뭔지 알죠? 적반하장 하면서. 이건 진짜 이게 술을 자주 마신다고 화낼 일이 아니라. 뭔가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치. 뭔가 여자들이랑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보통 이제 신뢰의 문제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아무리 술을 좋아하고. 약속이 잦아도. 내가 얘를 얻다 갖다 놔도.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누구를 만나도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의 차이지. 술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 지금 연락이 안 되나요?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땐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두 분이서 이게 너무 생활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맞았어. 술 먹으면 연락 안 되는 사람도 꼭 있죠. 많죠. 맞아요. 내가 막 그러다 그런 사람도 이제 처음에 미안하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그럼 내가 막 너랑 내가 친구들이랑 있는데. 막 씻씻듯대로 계속 핸드폰 붙잡고 있어야 돼. 이런 거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애티튜드. 맞아. 근데 이 사람이. 요즘 따라 술 먹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따라. 약간 변하는 느낌이 있는 거지. 이분이 내년 5, 6월 결혼을 하니까. 결혼까지 얘기하고 같이 지내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좀 자유롭고 싶고. 그런 거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남자들이 막 그렇게 막. 너 이제 결혼하면 이제 마지막이야. 이게 이게 마지막이야. 이거. 이게 문제인 거지. 내가 뭐 오늘 한 대야. 그냥 나와 놀자고 그러는 거지. 너구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지. 야 괜찮아. 놀고 놀고 가. 됐어. 여자친구 됐어. 헤어지세요. 갑자기 확 와 닿았네 지금. 헤어지세요. 아니 저 최재형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많이 화났어. 앞으로 나가고 있어. 앞으로 화났어 지금. 최재형님이. 결혼하면 주변에서도 알아서 배려해줘야지 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저 말을 진짜 공감하거든요. 이게 당사자 말고 주위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술이 그리 좋으니? 네 좋아합니다. 술 먹다 새우도 까주는데 세상에. 새우 까주는 거 진짜 안 돼. 깻잎은 돼요? 깻잎은 되죠. 이거는 상도예요. 배려. 깻잎을 올려주는 건 안 되지. 근데 깻잎을 먹을 때. 올려주기까지. 그것도 있었어요. 깻잎 논쟁이. 내 친구가. 대주는 거. 먹는데 이렇게 대주는. 이거는 약간 상도. 상도. 인간으로서의 도리. 같은 식탁에 앉은 사람의 도리. 약간 이거 안 해주면 너무 매정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떼서 올려주는 건 안 되지. 올려주는 건 안 되지. 새우 까주는 건 안 되죠. 새우는 또 상도 아니에요? 새우 까죠. 근데 자기가 먹고 싶으면 까먹어야죠. 시키지 마. 시키지 마. 시키지 마. 그냥 바로. 깻잎 떼주는 것도 괜찮은데. 올려주는 것도. 그건 안 되죠. 지퍼 올려주는 거. 두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퍼는 뭐예요? 지퍼. 겨울에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추운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내 친구의 옷. 지퍼를 올려주고. 옷. 이게. 그거는 당연히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아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까지는 괜찮아. 지퍼가 안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막 해보는데. 뭘 또 잠가. 왜 그런 거야. 너무 추운 거야. 영하 10도야. 근데 친구가 올라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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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이거 못 올리는 연기 해보세요. 아 진짜. 아 이거 안 되네. 이것 좀 도와줘봐봐. 아 아. 미쳤다. 아 소리 크게 되지 말라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그쵸. 아 근데. 이 사연은. 이 사연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남자친구 너무 이해가 가긴 하거든요. 근데 얘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여자 왔다고. 그러게 여자 왔다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저 술 먹는 거에 터치 안 했거든요. 저는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너구리랑 먹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괜찮죠. 명확하게 다. 괜찮을 거 같아요. 괜찮을 거 같아요. 너구리랑 먹는다 그러면은. 한 3시까지는 이해할 거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웃어. 왜 이렇게 웃어. 너무 무시. 무시한다는 거죠. 저 원래 통금이 3시였어요. 새벽 3시. 통금이 새벽 3시였고. 의미가 뭐. 3시까지 모든이. 엄마, 아빠, 저희 아버지께서 모든 밤의 역사는 새벽 3시에 일어난다. 3시까지 집에 오면 아무 일이 없어요. 진짜 아무리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막 놀고 막 이러면 술자리 먹고 그러면 막 올라오잖아요. 3차 가고 막 치킨 먹고 막 이런데. 나는 2시부터 이제. 왜냐하면 그때까지 안 가면 통금이 이제 11시로 옮겨가는 거야. 조급해지는 거야. 난 빨리 가야 되니까 막 저 먼저 일어날게요 하고. 이제 택시 타고. 근데 그 또 술 냄새를 풍기면서 비틀거리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어디로 가주세요. 그리고 막. 또 가는 척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막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기억이 없어. 근데 집으로 가는 그 귀소본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너무 철저하게 해가지고. 은희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확실히 잡고 있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남자친구들도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분도 뭔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걸 만들면. 맞아. 이 분도 좀 이해를 해주실 텐데. 맞아. 그게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여자친구분이 진짜 많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일러 가시는 것도. 데리러 가시고. 이해도 하고. 당일로 놀러 가는 것도 이해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날 정도라면. 아마 최근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 같은 것들이 있고. 맞아요. 남자친구분이. 꼭 이 술자리 아니어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이 싸우니까. 그렇죠. 약속하고 그런 자자자잔한 것들에 의해서. 서운하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분명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맞아요. 야굴 님이. 애주가로서 술은 그냥 집에서 먹어도 좋다. 아 진짜 웃겼어. 방금 애늘근이 님이. 역사는 밤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버님. 역시 애늘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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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은 코로나 21시 모르셨겠지. 생각 못 하셨겠지. 어?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이거 생각 못 하셨겠지. 저거 빵끝님 보셨어요? 애인 집에 친구 속옷. 친구 집에 애인 속옷. 미친 거 아니야? 아 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친구의 친구. 생각하기 싫어. 사랑해. 사랑해. 이거는 근데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돼. 근데 진짜 저런 걸 이해해 주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할까? 셋이 다 친하고 술도 엄청 많이 같이 마시고 애인 집에서도 술 마시기도 하고 내 친구들 집에서도 같이 마시기도 하고 나는 그건 이해할 것 같아. 만약에 내 남자친구 혹은 내 친구가 그니까 남자친구가 친구네 집에 가서 화장실을 봤는데 변기가 막힌 거야.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뭔 소리지. 너무 디테일하잖아. 변기 안 박혔어. 변기가 막히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똥 다 묻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벗어낼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저는 이해할 것 같아. 손절. 손절. 갑자기 이렇게 그 똥 얘기를 지금 그거 아니면 이해 못 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이해 못 하지. 아니면은 먹다가 이렇게 막 장염이 생긴 것 같은 그런 거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사랑 얘기하다가 뭐야 이게. 좋으니 똥 얘기해서. 똥 얘기해서 좋으니.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도 불가능하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 역사는. 이해할 필요가 없죠. 우리 밸런스 게임 하면 안 돼요. 밸런스 게임? 좋아요. 좋아 좋아. 여러분들 같이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참여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문제 낼게요. 네. 문제 내주세요. 여사친 남사친이랑 1박 2일 여행 가는 에임. 여사친 남사친이랑 단둘이 밤늦게까지 술 마시는 에임. 1박 2일 여행 단둘이 밤늦게까지 술. 뭐가 더 싫으냐. 당신의 선택은. 빠밤. 안 올라오네. 한 박자 늦나? 원래 조금 느려요. 근데 이거는 안 어려운데요? 진짜? 어 이거는 밤늦게 술이지. 왜냐면 밤늦게 술이 더 낫지. 낫다고? 1박 2일 여행은 안 돼. 남사친 여긴 단둘이가 없어서 저는 여러 명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리했어요? 예리하다. 어쩐지 밸런스가 안 맞잖아. 아 그렇네. 남사친이랑 단둘이 여행 가는 건 말이 안 되는구나. 그건 말이 안 되지. 단둘이 1박 2일인 줄 알고. 그럼 단둘이 밤늦게 술도 먹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러면 멤버를 저는 볼 것 같아요. 1박 2일 가는 멤버. 누구랑 가냐. 누구랑 가냐. 이제 너구리랑 간다. 갔다 와라. 갔다 와라. 탈통 안 했는데. 재밌게 놀고. 쿵파이 잘 해가지고. 술 많이 먹고. 너구리 컨디션 챙겨드리고. 진짜 웃겨. 맞아. 단둘이면 신혼여행이지. 그치. 그건 안 돼 안 돼. 근데 멤버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멤버를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아. 1박 2일 보내주려면 누구랑 다른지. 그 친구들과의 역사도 어느 정도 알고. 어떤 집단인지도 알고. 내가 평소에 조금 신경 쓰였던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되죠. 단둘이 술은요? 그것도 멤버를 봐야 되겠는데요. 너구리. 너구리랑. 결정해 주세요. 셋이. 진짜 많이 먹으면 3시 20분까지 가능. 대신 할증 풀리면 안 돼. 그렇지. 너구리랑은 가능하다. 맞아. 근데 술과 밤 남녀 게임 끝이라네요. 빵그님 되게 재미 들리셨어 지금. 애인의 집에서 볼일을 봤는데 변기가 막혔다. 나 혼자 한 시간 동안 변기 뚫기. 애인과 함께 5분 동안 변기 뚫기. 뭐야. 나도 한 시간 동안 변기 뚫기. 이거 하지 마. 변기에 우리 끌리시면 안 됩니다. 저 한 번 저런 적 있어요. 저런 적 있었어요? 진짜 이게 막 막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막 어떡하지. 약간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알아요? 약간 진짜로. 진짜 막히셨어요? 진짜 막혔었어요. 그때 많이 드셨어요? 많이 먹었죠. 그래서 수확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못독하지도 저는 한 번도 뚫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돼요. 뭘로 뚫었어요? 어떻게 뭘로 뚫었어요? 뚫어빵 있었어요. 아 다행이다. 나 근데 장난 아니었어. 나 너무 진땀이 흘려가지고 진짜. 쉽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무튼 저는 이 앞에거든 뒤에거든. 사실 이 상대가 누구냐도 중요하고. 이 사람이 먼저 나한테 막 설명하고. 이런 친구인데 너도 알지? 이렇게 얘기하고 막 어떻게 해서 나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다. 아무리 얘가 설명해도 근데 뭔가 찝찝한 상대가 있잖아요. 그 촉이나 그 얘는 왠지 싫은데 하는 사람이니까. 점심도 싫어 점심도. 그런 건 뭔가 싫을 때도 있고. 그쵸. 만약에 진짜 정 간다 그러면 보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든 다. 어차피 내 곁에서 보내줘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 곁에서도 보내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술자리도 보내주고. 맞아. 그 밤늦게 술 이런 거는 약간 기분 안 나쁘게 말을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로 얘가 막 실제로 저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 친구가 코인으로 돈을 많이 잃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이제 밥 먹기로 했는데. 한 연속으로 한 세 번 다 까였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애랑 술을 좀 먹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힘든 상황들. 근데 그럼 이미 이 친구는 뭔가 이 뭐랄까. 여성에 대한 그런 게 갈망이 있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세 번이나 지금 까이고. 그렇죠. 그럼 싫지 않을까. 그런가. 각기 다른 세 명한테 이미 까일 정도로. 얘는 지금 여자의 혈안이 되어 있는데. 왜 내 여자친구랑 만나. 그런가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 약간 남사친 여사친. 생각하시죠. 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사친 여사친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맨날 맨날 연락하고 이런 거는 남사친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껏 필요할 때 연락하고. 이런 거는 저 남사친 여사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매일 연락 안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하다 보면. 솔직히. 마냥 완전 나. 내 여자친구의. 남사친이 모두 쿨할. 괜찮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싫긴 싫은데. 나도 내 사회생활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근데. 결혼하면 다 없어지잖아. 그렇겠지.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자체가 너무 무리해. 둘 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케이스야. 여행가. 여행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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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남자친구가 있을 때는. 보통은 안 가죠. 아 남자친구가 있으면 안 가죠. 보통은 안 가죠. 또 그 상대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아. 아니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둘이 부부야. 얘네도. 얘네는 남. 뭐 이런 식이야. 이런 거면은. 가능한데. 그러면 왜 가지? 나. 나 빼고. 나 빼고. 나 빼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게. 학교 다닐 때. 엠티 뭐. 이런 거 갈 때. 많이 싸우잖아요.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 있는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일단 그건 보내줘야지 엠티는. 아 그래요? 엠티 안 보내줬나봐. 아니 아니. 저는 다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내 성향이 이런 거 아니까. 안 그런 사람들 만나라고 했었어요. 밤 늦게 놀고 이런 친구들이랑.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 앞에도 있었잖아. 술궁합. 맞아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께서는. 밤에 술 마시고 좋은 데 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술 안 좋아하는 남자친구. 애초에 저랑. 저는 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죄송한데 저는 싫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근데 원래 약간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맨날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일적으로 많이 먹는 거고. 저는 그 여자친구들이랑 더 많이 마셔요. 아. 네. 같이 막 위스키 마시러 가고. 우리끼리 막 찐따같이 막. 맛있다. 왜 그게 찐따같이에요? 왜 저희 약간 막. 추이 입고 가가지고. 남자끼리가 리얼 찐따인데. 그러면. 저는 좋은 카페 가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남자끼리 가서. 저는 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왜냐면 제가 봤던 사람들은. 절제를 다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보통 여자들은 절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취할. 그리고 저는 너무 취하면 다 토해서. 취할 때만큼 못 마셔요. 먹고 싶어도. 토, 똥 죄송합니다. 배출하시는 얘기 너무 많이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전 배출을 많이 하네요. 살이 안 뜨는 이유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약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술 먹는 남자친구들 많이 만나지 않으셨어요. 많이 만났다고 그랬잖아. 안 먹는 사람보다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 술을 좋아했어요. 근데 남성분들이 술을 좋아하시니까. 꼭 남녀로 나눌 수는 없지만. 상대적인 게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조금. 같이 마셔주지 못하는 게 미안해서. 그래서 더 보내주거든요. 약도 있다 하면 마시고 와라.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 곁에서 몇 명 보내드렸어요. 토부님. 똥은이라고 안 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결국에는 상대방이 좀 잘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뭐가 되지. 그냥 싸우기만 하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이분도 솔직하게. 자기 상황을 좀 얘기하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하면서 이 영상을 보내는 거죠. 남자친구한테. 그렇죠. 이거 다음 것도 해주면 안 돼요? 10년 지기 남사친이나 여사친 한 명 있는 거랑. 가끔 안 부모는 남사친이나 여사친 100명 있는 거. 100명. 당신의 선택은? 빠밤. 빠밤. 이거는 진짜 어렵지 않아요? 난 100명. 100명. 나도 100명. 딱 한 명인 게 너무 띠꺼워. 죄송해요. 너무 싫어. 나 지금 너무 이입했죠? 죄송해요. 이거 잘라주세요. 이따가. 너무 별로예요. 솔로몬이네. 딱 한 명인 거는. 근데 그럴 수 있기도 한데. 맞아. 100명이 있다는 건. 100명 중에 30명은 어장이야. 100명 중에 30명은 어장이야. 또 매력이 엄청난 거야. 당연하지. 100포지 이거는. 30명은 어장이지. 가끔 안 보여. 100명한테 어떻게 묻지? 잘 지내? 잘 지내? 자니? 자니? 100명한테 오는 거야. 100명한테 자니 보낸다고요? 그거 보내다가 반품을 딱 새겠다. 정말. 단톡 만들어서 보내는 거 아니야? 100명. 초대. 초대해서. 오픈 채팅방. 자니? 자는 사람 겐톡. 자니? 그쵸. 내가 101번째라는 거. 그럼 제일 오래된 남사친. 저는 근데. 여중여고를 나와서 대학교 친구들이. 거의 유일한 거 같아요. 남자친구. 남자친구 자체는 많이 없어요? 남자 왜 만나면 다 캐스턴님 좋아하니까? 아니요. 그랬으면 좋겠다. 고백 공격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소주를 좋아했을 거야. 소주를 좋아했을 거야. 하지만 고백하면 날아가 버릴까봐. 친구인 척 하면서 옆에서 머무르고. 그치 그치 그치. 왜냐면 그래야 있을 거니까. 그리고 얘기를 하겠죠.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 한 걸음 뒤에.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늘 그 자리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사랑보다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우정보다는 가까운. 그래서 어때요? 10년 지기. 저는 차라리 10년 지기 한 명. 왜냐면 가끔 안 부르는 100명은 100% 이건 어장이야. 100%. 엄청 많이 참여 많이 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한 명 딱 선정하자. 감사해라. 두 명 선정할까요? 그럴까요? 저는 아까 새로 들어오셨던 분. 가람 님은 받으셨어요? 김가람 님. 어? 가람 님 못 받으셨다. 아 진짜. 김가람 님 보내드려야겠다. 김가람 님. 김가람 님. 김가람 님께 리아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면. 원래도 날씬하신데. 최면 님. 소주에 타드시라고. 어? 그리고 아까 누구였지? 새로 오신 분 계셨는데. 최면? 최면? 응. 최면? 최면. 나갔자마자. 예쁜 배술 안 하고 남자친구 없다. 사기캐. 그렇죠? 당신 얘기 안 해. 당신 정신 안 차려? 내 얘기. 뭐야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친구잖아 야구야. 야굴 님 누구세요? 되게 많이 남겨주신다. 야굴 님. 최면 님. 최면 님. 최면 님. 최면 님이랑 가람 님 새로 오신 분 드리고. 오, 말을 해보셨다. 우리 야굴 님이랑 신고자장님 재밌게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다음에 오시면은 꼭 선물 드릴게요. 맞습니다. 작가님이랑 야골님이랑 생일 축하드리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진짜 재밌었는데요? 저랑 처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무엘님이랑 오늘 처음 아 처음 하셨어요? 저거 처음이에요 아 정말? 머리가 어떻게 간지럽지? 솔로몬 앤드 네 그 솔로몬 사무엘님 빅톡 아나운서님과 함께 했는데 다음에 이름을 꼭 외우시는지 민지 씨랑 오늘 오랜만에 같이 방송했으면 좋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맞아요 두 개 뭐예요? 눈빛을 인사하니까 약간 비켜드네요 제가 민지 씨 좋아하거든요 처음부터 되게 좋아해서 극혜 여신이라고 제가 예쁜 사람 좋아해요 죄송한데 10초 남았으니까 끝나고 왔어요 시간 지금 없어졌겠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엠지세대 지준세계를 위해 취실랭 가야돼 잡스워누 우리 언제 다시 만나죠? 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죠 다음 주에 메일 오후 5시 취업하기 좋은 시간 맞습니다 오늘도 별이 5개 취업 맛집 잡스워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굴근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